윤철이는 상관없어 어 점돌이 오케이 윤종이 형 1박 괜찮죠? 어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재호 만나는게 제일 좋은데 이재호 왜냐면 이재호가 나이스! 이재호! 와 엔트리 미쳤다 와 엔트리 미쳤다 통트리는 나한테 안 된다고 어? 엔트리? 어? 제오윤중? 제오야 참교육 해줘라 윤종이 이재호 킬러라고 까불고 다니더라 요즘에 제오야 윤종이 뭐하는지 뻔하지? 알지? 아.. 해.. 해 볼게 화이팅 알잖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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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비풀하고 저번에 그거 어 하나! 제발 아! 아! 제발 이거 잡을만한데? 절망할만해! 절망할만해! 제발 얘 잡아줘 제발 제발 얘만! 나이스! 마린도 멈췄었어 방금 아 저게 피잖아 한방 피잖아 와 그리고 16인데 어 잡았다 잡았다 그렇지 오! 상대 좋은데 윤종이 오늘? 지금 소모하면 돼? 어 지금 들어가면 되잖아 그건 인정 지금 소모하면 돼 뭐야 왜 이렇게 건방지게 나와있어? 와 선탱크면서 지금 마린이 건방진데? 와 많이 건방진데? 또 나와있다 많이 건방진데? 아니 상대는 김윤중 어 잠깐만 아니 지금 소모해도 돼 소모해도 돼 소모해도 돼 하나 더 그렇죠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윤종이 진짜 잘했어 소모? 어차피 이거 소모도 똑같아 아 이러면 애매해 트리플을 치는다 아 그러게 이거 탱크 3대2 치면서 벌쩍생각이 하면 겁나 무서운데 그래 심시티도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아 너무 따로 있었는데? 오 잘살렸다 오 잘살렸다 잘살렸다 저거 맞고 근데 마당 지어서 근데 개잘 맞았는데? 아니 이게 모드가 돼 이게 근데 아니 개 좋은거 아냐 이제 이러면? 아니 모드가 되잖아 아니 모드가 되잖아 아니 모드가 되잖아 아니 후불 돈 안 끼였어 내려 아니 인형 대박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제 내리면 돼 그렇지 그렇지 정신 이제요 킬러 그렇지 마당에 팔러 지었고 역시 이제요 킬러 인구 20차이 아 진짜 뭐가 있나? 킬러킬러 하니까 더 잘해진 것 같은데? 오 삼컴이다 이러면 이겼다 와 역시 이재호 킬러 오 컨트롤 좀 잘해 스키이퍼를 의식을 하고 있어 영진이 형 난 믿었지 오케이 이재호 킬러 이재호 킬러 그래 왜 김명숙을 안 뽑아 왜 김명숙을 뽑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게 셔틀이 있었네 저 때 이재호 킬러 가자 가자 나이스요 아 좋았어요 나이스 먹어보자 락함 뽑았다 락함 어제 이재호 킬러 아닌가 어제 아이구야 우리 사타 형님이 별풍선 100개 선물 이재호 때를 잡았다고 그 100개 아 근데 요새는 이재호 잡으면 별풍선이 안 터지네 시바 뭐 아 누가 뭐 뭐 지동헌이긴 줄 알겠어 그 정도급이야 뭐 아 뭐 그냥 뭐 반응이 없어 개새끼들이 이야아아아 정조세 형님이 이재호 때를 잡았다고 저빨이게 이제 대학 대전 흐름도 이어갑시다 이재호 이재호 이재호랑 하는거랑 영재랑 하는거랑 어떤게 더 잘해 아 영재가 더 빡세 어? 아 진짜로 근데 영재가 더 빡세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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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나다. 오 나이스. 우리 슈퍼 에이스 나왔다. 오 나이스. 레스트로 뜨긴 했지. 나이스. 어? 프로 잡혔어. 잡혔어? 아 너무 빨리 잡혔다. 너도 본거 같네. 근데 히드라를 해주긴 하거든. 아 근데 이거. 히드라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투질러 갈 수 있어 투질러. 야 안돼 빼야돼. 왜. 뭐야 이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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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 그롬 봐가지고 더. 왜 3에티드라 생각을 안할 것 같지. 지금. 지금 봐야돼. 지금. 어 지금 보면 막을만한데. 바로 캐논져 바로 캐논져. 다 지도하고 캐논져. 아 질러. 질러 들어와. 프로도 나올 준비 해야돼. 저거가 지금 보여주면 더 빨리 들어온단 말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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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게이트 쳤어 한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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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을 수 있겠는데? 막았는데 인구가 왜 이래? 아니 이게 지금. 자쿠를 뽑았냐? 여기서? 어떻게 나가게. 어떻게 나가게. 어떻게 나가게. 들어오는데? 어? 다크를. 아 잡네. 어? 아이씨 뭐야. 다크를 왜 찍어? 타미드라랑 2다크랑 좋아했는데. 2질러. 맞아주면서. 스톰. 우리 이미 두꺼지 짓고 있는데 형이. 어? 뭐야 되나? 해봐. 스톰 해봐. 최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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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럭만 주석 좋아. 질럭만 보너스로 좋았네. 아. 아. 고압도 치져못했어. 돈 25원도 손해받았어. 가스랑. 아. 아. 우리 원게이트는 상대 유쾌지는데. 볼 수 있는 손해 다 보고 시작하네. 사이로 가봐. 사이로. 휘드라고 움직이는데? 커서 이제 살짝 움직이고. 어. 걸렸다.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걸렸어. 아니야. 그래 이렇게 가야돼. 이거 도바퀴 걸어야돼. 그루 털렸는데. 대박 치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잠깐만. 잠시만요. 잠깐만. 진짜 잠깐만. 어. 2개였으면 이기지. 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아. 다잡아도 반반일 것 같은데. 지금 저거 커서 잡으려고. 지금 저거만 보고 있어. 다 잡으면 이기지. 이겨요? 근데 지금 인구수가 지금도 10밖에 차이 안나는데? 아니야 아니야. 다 잡으면 좋아. 다 잡았다. 한 부대? 아. 멀텍 걸린다 이거 언덕. 아 앞마당. 앞마당엔 템 있어. 어디야 아니야. 거긴 어디야. 아니야. 한 번은 걸키니까 8킬 당했어. 8킬 정도는 괜찮고. 아직. 8킬이면 싸게 쳤다. 그러게. 마당은 아예 안 쓸렸잖아. 그래. 크게 돌아서 가자. 아니 여기 지금. 조이고 있는게 자만할 수도 있어. 난 이게 그냥 정면 뚫는게 나와보이는데? 정면 뚫고 정면 가면 끝이야. 근데 옥토보를 관리 못하잖아. 이중에. 그만 좀 죽어. 하다 견뎌. 아니 여기 소프트다. 근데 저거 스컬즈 없이 히드라마는 한계가 있어서. 근데 무한이긴 해. 무한이긴 해. 아니 옥토보를 관리 안한다니까. 아 진짜. 또 난 있다 근데. 저거 더 있어? 계속 지져 계속. 저거. 근데 무한잖아 이거? 가자. 개많아. 우리 히드라가 늦었다. 빨리 올라가. 아니 없어 빨리 와. 아니 아니. 이협 됐어. 이협 됐잖아. 지금 엄청 위험해 저거. 그치. 쭉 올라가자. 쭉쭉쭉쭉쭉쭉쭉쭉. 쭉. 위로 쭉 그냥. 히드라 늦었다. 왼쪽 왼쪽 스톰 대기 해야돼. 아니 템플러야 템플러 데려와야 돼. 여기 여기 템. 여기 템. 한 방 더 있어. 한 방 더 있어. 드라마 안 있어. 아니 이거 드라마 받는 그림이야. 이제 질템 딱 한 바퀴만 나오면 그냥 밀 것 같은데? 드라마 개많잖아. 아니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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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 지금 3넥 지어도 되고. 3넥 지으면서도 올라가면 되는데. 안 맞아 뭐야. 안 맞아 뭐야. 페이크야 안 맞아.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아니 드라마 만으로도 돼. 에그만 잡으면 돼. 그렇지. 아니 센터 먹어 6시 먹지 말고. 센터 먹어야지. 오케이. 저기 여기 랠리 지역이어서 여기 지키려고 그런다. 미네랄 마르긴 해. 스톰. 스톰 마나 4. 누구 뭐? 1 여기. 정신. 미겼다. 으악. 아 역시 정신. 김윤중 식 돌덕이 같은 거. 말했잖아. 10함명 더 알았으니까 정신이? 게임이. 저거 좋은 게 아니었어. 이거 이걸 이기네. 그냥 스무스하게. 윤중이가 윤중이가 저그 힐 라인 뚫는 거 진짜 잘해. 맞아 맞아. 내가 하도 조여놔가지고 점심 점심 가자 가자 얘들아 자 여러분들 팬 가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솔직히 잘했습니다 이재동 이재호 받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할 말이 없네요 뭐 제가 뭐 뭐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 좀 해주세요. 한 개씩이라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칭찬 좀 해주세요. 칭찬 좀 여러분들. 아 아이고야. 우리 점돌이가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돌이가 100개. 아 소리 질러. 아니 뭐 비트박스를 해달래 영화를 보여줬는데 이 시발. 이재용 이재용 때려잡았네 이 시발 무슨 리액션까지. 이 시발 내가 뭐 광대인 줄 아나 이 시발. 지금 마우스로 지금 명경기 보여주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토스인데. 내가 프로톱스 다섯 손가락이야 임마. 눌러놓고 화장실 갔다 가야겠다. 아 시발. 1등으로 들어오는 거야. 돌아갔다. 뭐야. 다승이야 다승. 다승이야 다승. 윤중이 뭐 좋아하는데. 그래도 우리 인형이 낫지 않을까. 아 시발 진짜. 인베이더나. 일단 다섯 시. 이봐. 일단 다섯 시야. 파트 năm방에ande mustard escrow. 나 Too棒24권. 빨리 디모석 한 번만 해줘. 2만개 빠. 조금 8천 Cre geworden아. giving umko gay praps and eightk skal. 에이스전이라는 건 Hen 1976aliśmy. 이 거 먹으면 3만 개 나야.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인 거야. parts of the team. 우 like r Command mode 3. 오 수동 부스터 잘하고 있어. 하지만 exceptboy voiture PrNbye delleจ. 예 North 해야 더 비밀 더 재미있어. 인형으로두었던 백화 пес 강하기가 가시А는 EugeneZmaster. 인베아 부 Den grimgrs의 선을 segunda e cosas. 안 막히겠는데, 여기? 이게 하나로 되냐? 안 되지 않아? 안 돼? 11시는 돼. 어? 아 진짜? 11시는 돼. 여기도 잘 살면 될걸? 왜? 넓어 보였는데? 11시는 되게 좁아. 그거 입구만 안 막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상한 상황 만났으면 좋겠다. 초반에만. 까스러웠으면... 오케이, 안 막는다. 어, 안 막는다. 안 막는다. 아, 이 새끼. 이게 안 막힐 것 같구만, 윤철아. 그냥 하나로 막히지? 안 막히나? 너무 넓지 않아? 넓어 보이긴 한데. 까스! 까스! 기호 이번에! 안 막히려나, 여기? 어, 애결입니다. 애매한 듯? 근데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막힐 것 같긴 해. 어... 제발, 김현준 한번만 해줘. 인베이더, 테란전 저번에 보니까 잘하던데, 캐리 운영. 아, 인베이더가 테란이 토스 이기기 힘들어, 무난하게는. 진짜로. 괜찮아, 토스. 어, 진짜 좋아. 맵을 잘 뽑긴 했어. 저기도 인베이라서 애매하다고 느낄걸, 저기도? 응. 당황했을 거야. 어, 분명히 당황했을 거야. 분명히 당황했을 거야. 정중핸딩이라고 마냥 좋아하지 않을 거야. 김현준이 전백이네? 정중핸딩이라고 마냥 좋아하지 않을 거야. 저기는 이제 폴리 이런 거였으면 좋았겠지. 맵은 베스트야, 맵은. 아까처럼 얘 그냥 투지를 사마린으로 막으려나 본데? 와, 말이 되나, 그거? 아, 근데 윤철이가 막혀가지고. 아, 윤철이를 안 막히는데. 아까처럼 해, 3프로브 나가고 그렇지. 아, 좀만 더 빨리 나오지. 그니까. 아니, 한 마리 난 세워놓는 게 낫던데. 나 빨리 나가긴 하는데, 안기는. 어차피 지울 거. 대박, 근데 투질만 잘 써도 진짜. 어,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은 게 뭐냐면은, 이제 바로 그 돈 돼. 3질 안 찍은 거지? 3질 찍었다. 근데 파일로 왜 안 지워? 아, 지었네. 원질, 원질, 원질 조심. 피 까지 봐야돼. 원질 피 안 까여야 돼. 에시감보! 에시감보! 아, 이 힙도 가까워가지고.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빼고 그렇지. 아, 일단 벙컷을 쳤어. 하나 잘 질렀다. 투지로스장님 도착해. 아, 투질만 형 잘 싸우면 돼. 질럿이 먼저 올 거 같은데. 어, 사마린다 투질 싸움이야. 결국에는, 맞잖아. 투질만 잘 싸우면 돼, 형 투질. 어, 지금 가야 돼. 어, 커맨드 잡았냐. 이거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에 진짜 목숨 걸어야 돼요. 어, 컵스터. 오케이? 양념 잘했어. 양념 잘했어. 양념 잘했어. 고운드? 오케이. 아니, 이거 개이득이잖아. 개이득이야, 개이득이야. 여기서 가스 짓고 뭐 다 할 수 있나요? 에시감보 잡아야 돼, 그렇지. 공사만 할 수 있나요? 오, 나이스! 아닌가?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 안 질러 노는데. 아, 근데 일꾼 많이 나오긴 했어. 어, 많이 나오긴 했어. 잡아, 제발. 어, 저거 이거 쌩까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지마. 그렇지. 어? 벨터 갔다. 벨터 갔다. 입구에서 에시감보, 입구에서 에시감보. 아니야. 그렇지. 나이스. 어, 나이스. 아니, 개 많이 잡았는데, SCV. 개유리한데? 나도 개유리한 것 같은데. 네? 난 게임 좋다고 봐. 얘들아, 내가 말하는 거 안 들렸었어? 어, 지금 들려. 어, 지금 들려. 어, 지금 들려. 아까 언제 안 들렸지? 안 들렸었나? 몰라. 난 계속 말하고 있긴 했는데. 어, 틀렸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그거잖아. 너무 느려. 아니, 팩토리 봐봐. 이제 가스 킬. 좋아요. 아니, 근데 일꾼까지 죽었는데 테크가 느린 거잖아. 아, 개유리해. 개유리해, 개유리해. 너무 좋아요. 이거 막말로 SCV 4개야. 아니, 이게 로봇이랑 패기랑 원래 같잖아. 다 크다, 아닌가? 로봇 지어 그냥. 제발 다른 걸 봐. 근데 패기 더 빠르긴 해. 다른 걸 하지 마. 로봇 지어 그냥. 패기 더 빨라. 지금 우리 로봇 되게 느리긴 해. 아든? 아, 삼질이네. 이거 찌르긴 했다. 한 번 더 찌른다. 근데 지금 나 삼질 찌르면 나 느낌 있는데? 아니, 이거 오마린인가? 아, 근데 오마린 좀 애매한걸? 아, 근데 오마린 좀 애매한걸? 어, 아든? 잠깐만, 아든? 아든 걸리잖아, 이제. 아, 윤중이 형 근데 다 보여주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드라곤 왼쪽에 서있을 때가 나오면, 이제 나오고 드라곤 찍고 아든 지었거든. 밑으로 빼야돼, 밑으로 빼야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될 거 같아. 형, 빼야돼. 아, 드라곤도 뛴다. 아, 드라곤도 뛴다. 아니, 형 점차 온다, 제발. 옥중이 형.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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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니, 뭐해, 형 제발. 아니, 그런다고 안 가려줘. 아, 드라곤은 왜 뛴 거야, 이러면. 아, 이러면은 너무 불리한데. 아, 드라곤 3원은 두고 게임해야지, 그래도. 다 큰데. 아니, 왜 캐리어를 안가? 그냥 무시성 캐리어 해야지. 아, 개망했다, 이거. 어, 이거. 아, 이제 불리한 거야. 불리하지, 이제. 오질, 야, 삼질 공격. 아니, 이게. 삼질대신에 내가 봤을 땐 테크였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싸우면서 테크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이 안 돼가지고. 아, 왜 이렇게 손이 안 돼가지고. 사게이트네? 사게이트 해야지. 아, 네. 사게이트 하고, 그러면은 이거. 여기서 그냥 드라틱과 캐리어가자, 그냥. 어, 지금은 사게이트 할 수밖에 없어. 멀티를 먹을 수가 없잖아. 어, 이거 병구영스 캐리어 가만 해도. 왜? 옥저버가 없어서? 어, 옥저버가 없어서. 지금 멀티를 아예 못 먹어. 티르기 같은 거 오면 그냥 죽어버려, 그러면. 음. 그랬네, 이게 맞아.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아니. 아직 그냥 진 건 아니야, 이거. 몰라. 왜냐면 일꾼 수자가 어쨌든 많아, 우리가. 해크만 내릴 뿐이야. 이건 맞지. 이거 몰라. 벌처 드랍이긴 한데. 우리 일꾼 더 안 찍는데. 어, 우리 일꾼 짝짝 찍고 있잖아, 봐봐. 우리 벌처 드랍을 얼마나 잘 막냐, 그게. 어차피 드라는 많잖아. 어. 어어. 아, 이거 진짜 몰라. 여기 구석에 스테깃 하나 딱 올려버리면 개 포스야. 3대 먼저. 여기 먹자. 어, 지어 그냥. 여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지어? 어, 지금 짓자. 지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아, 못 짓는다. 이게 불안불안해서 못 짓는다. 이거 노노사 이런 것 때문에 못 지어. 하긴. 지금 무서울만 하지. 빨리 지는 것 같다. 이러면 근데 테란도 오을 경로가 딱히 없어요. 그렇네. 시약본 진짜 잘해놨다. 어. 3댕크 이후에 드랍쉽이네, 이거. 드랍쉽이 좀 느리기가 빠른데? 응, 드랍쉽이 너무 빨리 나왔다. 아, 자리가. 근데 우리 없져봐. 아, 이제 나오네. 오는 걸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나? 아니, 오는 거에 죽는 거는 절대 없,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게이트, 자게이트 꾸준히 돌리고 트리플인데? 아, 난 괜찮아 보여. 지금이라도 트리플 지으면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이라도. 어, 이게 뽑아놓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음 편해. 포로분 잘 찍었기 때문에. 음. 어차피 탱크만 느린 거지. 지금 이러면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가만있네. 하긴 결국 엑시빈 잡은 거니까, 초반에. 그치, 그치. 근데 드랍쉽, 드랍쉽. 닉서스 지어! 야, 이거 드랍으로 탱크 먹으러. 야, 근데 이거. 핑크 먹으러 가는 거 나 괜찮아 보이고, 아닌가? 아, 드랍은 저 동면에 가지? 아, 가도 됐는데 마침. 아, 나도 지금 저 갔으면은. 아, 육드랍 갔으면. 어, 잠깐. 사질럿에 셔틀까지? 어, 깡대가 나온다. 깡대가 나온다. 3넷도 나온다. 형, VS 눌러. 지금 빨리. 야, 눌러 놓고 해. 눌러 놓고 해도 되잖아, 원스타는. 본진 드랍쉽. 본진 막아야지, 본진. 본진 왜 비어있냐? 왜 비어있냐? 드랍쉽 형 드랍쉽으로 한. 올려, 빨리 올려. 아니, 화면을 봤는데 왜 안 막아? 드랍쉽을 안 막아? 아, 씨X 뭐해? 아니, 화면이 움직였는데 왜 드랍쉽을 안 막아, 형? 아니, 봤. 아, 진짜. 아, 진짜. 화면이 드랍쉽을 찍었는데 이거 유닛이 안 움직여. 드랍쉽 봤잖아요. 아니, 봤잖아. 공구도 왜 유닛이 안 가. 어? 뭐해? 아, 진짜. 아, 이거 뚫게 하면 안 돼, 형. 아, 진짜. 진짜 뚫으면 안 돼, 뚫으면 안 돼. 이거 가면 안 돼, 형. 진짜로.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왜 이럴 때 왜 가만히 안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형 제발. 가지 마, 형 제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지 마, 가지 마. 졌다. 졌다. 아니, 이걸 왜 던지는 거야, 게임을? 뭘? 아, 갔으면 안 됐는데. 아니, 갈 거면 안 가더라, 이따한테 가지. 아니, 가만히 있지. 왜, 왜 급발진했어. 아, 안 가도 되는데. 아니, 안 가면 유리할 텐데. 아, 진짜. 형 때 나와주는데? 우리 유닛이 없어. 언덕이 타이밍이라 나오는 거긴 해. 아, 이걸 잘 먹을 수 있을까? 이걸 잘 먹으면. 아, 이거 못 먹지. 리버가 안 떠 있잖아. 아니, 사질럿이 있잖아, 근데. 오드라 사질럿인데? 우리 드라가 오지게 많긴 해. 오지게 뭐가 많아 오드란데. 핵심이 잡아, 일단. 아니야, 문진에 투드라 있고, 앞마당에 원. 형, 뒤에 드라 내려가야 돼, 형. 내려가야 돼. 제발 맞지 마. 이거 잘 막을 순 있어. 나인, 나인, 나인. 뒤로, 뒤로, 움직여. 어? 잘 막았는데? 드랑기 밀어. 네, 밀어, 밀어, 밀어. 아, 탱크 또 왔다. 리버 형. 리버, 리버 태워 와야 돼, 형. 기지들 하나, 마당들 하고. 아, 리버도 정신 못 차린다. 정신을 못 차린다. 아, 왜 그래, 진짜. 아, 진짜. 이게 무슨 게임이야. 아, 공격만 안 갔어도. 아, 공격만 안 갔어도. 대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공격만 안 갔어도. 신실이 차 있어, 우리. 이거 잘 막아도 돼. 아, 터렉 지워지. 나, 저의 씨를 잡았어야 되는데, 아까. 아니, 속압도 돼 있네. 마가마검 일단. 어, 마가마검 잘 내렸다. 벌쳐요. 벌쳐 가운데 치지. 벌쳐 가운데 쳐. 오, 2마리 쳐. 오, 2마리 쳐. 잘 먹었어, 잠깐만. 오? 잠깐만. 벌레 벌레? 오? 벌레 벌레? 벌레 벌레? 투로벌 살았다. 일꾼을 살렸잖아. 마당에 벌쳐. 마당에 벌쳐. 마당 벌쳐. 제발. 제발. 오,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아니, 3댁 붙여야 돼. 아니, 형 왜 이렇게 오늘 반응이야? 왜 이렇게 아쉽냐? 없자마아! 나 지금 그냥 했나봐. 경기력이 아까랑 달라. 아, 3콤도 너무 빠르다. 와, 이게. 상대의 본진가스 두 마리이긴 한데. 1억 5 캐리어. 아, 캐리어가 되나? 아, 캐리어 진짜 늦긴 하다. 좀 더 느리긴 한데. 1억인데 이게 되나? 아, 근데 아까 벌데랍 잘 먹고. 그냥 캐리어가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 왜. 계속. 나가가지고. 드랍쉽 대비를 아예 안 하고 나가지? 아, 드랍쉽 화면을 봤어 근데. 봤어 드랍쉽 불심취. 움직였는데. 미니스를 안 흥겼어. 어. 눈으로 직접 봤을 거야. 분명히. 게이트에서 드라곤이. 나오는 걸로 막으려고 한 건가 보다. 음.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게. 3스타를 올려. 3스타를 올리긴 했는데. 아, 여기 리버. 레이스 형. 레이스 레이스. 아, 리버 죽었다. 아. 아, 투리버야? 아. 아. 개맞다. 아니, 이거를 왜 가는 거야. 스타포트를 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스타포트인데 왜 셔틀만 돌아다니는 거야 대체. 살려보자 살려보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유버 죽지마 제발. 한계라 죽지마. 한계라 죽지마. 한계라 죽지마 제발. 죽고. 여기 싸기 싸기 쳤다. 안 살았다. 아니 왜 자꾸 불기하게 하는 거야 게임을. 캐리 찍어 빨리. 캐리어 왔던 거 가만히 가 있어주냐. 캐리 왜 안 찍어 와. 근데 이게 1업이 너무 빨라. 지금 나오는 게 개빡은데. 셋이 죽고 그냥 버리기 운영 해야 될 것 같은데. 싹 지워봐. 그냥 죽고 그냥 유니켓 돌려야 되잖아. 싸우는 건 희망이 없잖아. 그렇지. 아, 셋이 들어. 아이씨. 아, 센터들아. 아, 진짜 형. 형. 갑자기 왜 이렇게 못해. 아, 캐리어도 걸렸어 지금. 아, 안 되겠다 이 게임을. 아니 진작 가만히만 있으면 지금 상황 개 좋았을 것 같은데. 나온다. 2 1업에. 2 1업이 돼? 되네? 아, 이거 진흙 사이즈다. 어, 끌이 너무 빠르다. 세시 찍어놓고 뭐. 이거 앞마당 여기 3땡에 오면은 세시로 돌려야지 뭐. 아, 이거 센터 버리고 세시로 돌려. 아, 벗겨야 되는데 세시도 느려가지고. 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안 될 거야. 아, 이게 3캐리어가 지금 나와있어도 물리해. 아, 재호 형이랑 있으면 저렇게 안 뚫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해지지? 이거 어차피 캐리어 갈 거면서. 그러니까 유리할 때 좀 천천히 하지. 아, 겸리어인데 이거. 겸리어 각이었는데 진짜. 아,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답 없어. 그리고 세시 돌려야 돼. 아, 진흙 형이 여기 버리면 앞마당까지 오면 어떡해.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여기 싸울 수는 없잖아. 어, 이거. 다 올라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라도 끌어야지, 여기서. 2번은 근데 어디 갔어? 2번은 근데 어디 갔어? 야, 야, 셔틀! 1킬에 찍었거든? 200만 채워봐, 어떻게든. 12시. 아니, 12시도 있고 8시도 있어. 후속 저 12시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시간별로? 아, 근데 안 되겠다, 이제. 여기서 한번 싸워주면 안 돼? 끌고. 아, 크게 돌아오네. 언더굴 잡아, 언더굴 잡아. 아니야? 저 3땡이 마인도 지금 제거 해놨어야 되는데. 저 3땡이 마인도 지금 제거 해놨어야 되는데. 어, 리벌 이거 좀 봐보자. 리벌, 아, 소모는 잘했는데. 아, 고맙다, 우리. 진짜 다 팠어. 아, 윤중이 형 캐리어 원래 3기부터 안 쓰는데 쓴다, 이번엔. 형, 마트 버텨어.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리버, 리버! 리버! 이제 가야돼, 가야돼, 어쩔 수 없어. 이거 싸워야 된다. 썼다? 썼다. 오리기는 사이즈. 아, 나 진짜 형 맨날, 아, 가만히 있으면서. 아, 라박이 한 게 너무 컸다. 아, 근데 벌쳐들어가 3기부터 서브 굴렀어, 이거는. 그냥 안 갔으면 괜찮았어? 안 갔으면 유리했을걸요, 캐리어가. 열처에 털렸어도? 어, 안 갔으면 나는 괜찮았을 것 같아, 내가 봐서. 이 맵이 그래가지고 이거 결국은 캐리어 가면. 무조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인구 수도 뭔가, 안 가-, 안 가-, 갔을 때도 인구 수가 앞서고 있었는데. 아니, 받고도 한 3, 2팀 죽였나? 3팀 죽였나? 4지기 셔틀에 한 8, 10 드라, 한 10드라 죽지 않았나? 그래도, 죽고도 인구와 똑같던데? 진짜 못한다 윤중아 진짜 못한다 윤중아